녹화 시작했습니다. 퓨톤 사랑하는 님의 닉 8성구 만들기 대작전 썬 강성입니다. 많이 사주셨네. 자 바로바로 가볼게요. 중복 유니크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대략 이런 상황. 자 아이자꺼 가려도 될까요? 리사꺼 가려도 될까요? 봅시다. 자 아이자꺼 요런 상황. 리사꺼 요런 상황. 참 이분은 좀 괜찮은게 리사꺼도 제가 해드렸거든요. 이제 신캐마다 제가 다 해드리고 있네요. 그쵸? 이번엔 리깁입니다. 가볼게요. 자 레어가 상당히 없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네? 아 유니크 2개 넣으라고 하시네요. 2유닉 3언커를 넣으라고 하십니다. 자 유니크 2개 넣을게요. 그럼 클래스가 다르거죠? 자 유니크 2개 언커먼 3개를 넣으라고 하십니다. 자 갑니다. 아 유니크가 확정이네요. 맞수사 네 부스터 다 까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높음이네요 근데 갑니다. 니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딴거 없다네요. 그냥 가볍게 찢어버리셨어요. 자 일단 공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할게요. 제피 로얄부터 쓸게요 그러면. 로얄부터 쓰겠습니다. 결관은 책임지지 않아. 아닙니다. 오늘은 BGM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오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네요. 자 허리 디멘션 점프 공석입니다. 자 갑니다. 허리 물건을 챙겨왔겠지? 결관은 책임지지 않아. 제가 이분은 아오지 각재는게 하루이틀이 아니라서 그걸 당해줄 수 없죠. 자 갑니다. 아 근데 시원시원하세요. 원래 이사 아니면 하실 때 그냥 오래 걸리질 않습니다. 이거 그건데 제로운 머리 제로운 머리 가려도 돼요? 제로운 머리 제로운 머리 리사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분은 남성 캐릭을 여성처럼 봅니다. 그래가지고 잘 알려드려야 돼요. 이분 취향이 괜히 괜히 그런 취향이 아니거든요. 제로운이 여캐로 보이세요. 저분은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패스파인더 닉 다리 나왔네요. 코스믹 터널 사정거리 10%네요. 자 갈게요. 자 3개 계속해서 갑니다. 점수라켄과 어우 이거 당장 가라 버려야겠다. 아주 생긴게 극협이네 벌써. 자 봅시다. 이번엔 뭐가 나올지? 와 근데 중복이 하나도 안 나오네? 그쵸? 이게 또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오지? 한 번쯤은 나올 줄 알았는데 어디까지 중복이 안될지 일단 갑시다. 요리조리 피해볼게요. 아! 하나 나왔어요. 일단 한 개 한 개가 나왔습니다. 요걸 넣으면 이제 그거 아시나요? 요걸 넣게 되면은 이 장비에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아 근데 좀 설계를 할게요. 이걸 지금 안 하고 중복을 한 개 더 모으겠습니다. 완벽히 하기 위해서는 제가 중복을 한 개 더 모을게요. 만약에 중복이 하나 더 나오면 그 두 개를 넣고 돌리면 되겠죠? 머리 씁시다. 렌터 레거시 데스스타 공격 범위 10%네요. 머리 나왔습니다. 와 이거는 시아모 대신 어쩔 수 없이 써야겠다. 데스스타 공격 범위가 늘어나네. 자 게다가 아 근데 혹시 이것도 다 유니크인가요? 다른 거 빈 거 없.. 빈 거 있는 거 아니야? 이야 빅터가 하나 있긴 하네. 루시는 어.. 루시는 어땠지? 와 루시는 풀이야? 빅터 거는 갈지 말까? 리사 거 두 개네. 하나 갈아야겠다. 빈 공간이 하나 있네. 밑에 갈아요. 포름. 자 슬슬 나왔습니다. 중복이 나왔어요. 두 개가 모였다고 싹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아직도 빈 게 꽤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갈게요. 아직 빈 게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갈게요. 자 여행된 시간. 일단 방목 나왔고요. 와 다 써도 된대. 말하는 거 봐. 대단하나 진짜. 대단하나 진짜. 유니크가 끝이 없어. 그걸로 하겠어? 비터 걸 일단 넣겠습니다. 자 세 개. 어? 마제스틱 파이푼? 슬슬 슬슬 궁링 뽑아 하죠. 장비는 짓도 없겠지? 궁링 뽑아 봅시다 한번. 별걸이는 책임지지 않아. 아 궁링 뽑지 말까? 어 궁링을 뽑지 말자. 뽑지 말자. 안 뽑겠스. 아직 안 뽑겠스. 아 이거 튕기셨네 가을님. 두 분 더 튕기면 리방할게요. 블렌러쉬한 중복에. 찾아 봅시다. 중복 인컬터. 넣고. 돌립니다. 어? 왜 이렇게 안 뜨지? 슬슬 다른 캐릭터 꺼가 나오네요. 아예 그 직업군 자체가 안 나와버리네. 뭐 일단 계속 해볼게요. 자. 북음 뭐로 하고 싶으세요? 무슨 북음 하고 싶은데요? 뭐 있어요? 뭐 이렇게 자꾸 강추하시지? 나 가거든? 아 나 이거 진짜. 아 짜증나. 야 두 개 남았어 이제. 아 미치겠네 진짜. 북경. 장비 확정. 자 이번에 손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깔끔하게 됩니다. 아 손. 야 생신코 손인데 왜 장신구냐. 페이크야. 장신구야 저거. 몇 먹이 있는데 나를? 어떻게 하지? 야 저 일단 이거 뽑을게요. 중복 유니크. 유니크 부스터 중복이거든요 이거. 그렇지. 이미 있을 거야. 왜냐면 이분은 하트게이거든. 어 없어? 노중폭이 나오는데? 게이든. 낄게요. 어어? 소리뱅. 어어? 이분은 깔 때마다 그냥 유니크 나올 것 같은데? 테라야 이거? 진짜? 아니지 테라 아니지? 야 아니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쩌라는 거야. 아 깜짝이야. 이거 해요? 나 노래 끝나기 전에 돌립니다. 어 안나오 안나오 안나오. 안나왔어요. 뭐 넣지? 이제? 뭐 해야 돼? 이거다. 이거다. 이거 중복인데? 이거 할게요. 아 이거 뺄래. 단재대 공간 뺄래. 단재대 공간 뺄게요. 일단. 아. 그랑주아를 멋진 장비와 교환하실 뻔.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두 개로 겹쳐야지 두 개로. 맞지? 두 개로 겹쳐야 할 퍼포먼스. 제가 처음 비롯한 컨셉에서. 너무 좋아. 단재대 공간 라인에 닿게가. 잘생기게. 내가 중복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아닌가. imizin. 그러면 은색을 위해. 한단이. 중복 아닌데? 아 왜 그래요 노중복이야 아 노중복이야 노중복 아 노중복 없는거 뽑았어 설계고 아 설계야 설계 오케이 콜 간다 약을 팔고 확실히 파세요 아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장비다우면 더 좋지 요렇게 되면 요 두개에다가 이제 장비다우면 확률을 올려서 손을 뽑는거지 가볼게요 수고하십니다 방정할게요 고마워 아 진짜 아 누가 그렸냐 이거 추나봐 왜 아 돌겠네 진짜 또 중복 있어요 고고고고고 2궁 유닛 한 장비 이거 하라고 이거 함 그럼 아니 아 이 인간을 미쳤나봐 여러분 이게 리사 제가 리사꺼 맞출때도 잃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중복 유닛을 또 모아놔 이상해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에이 에이 추구한 내게 의미를 주 너의 사랑 이 에이 차가운 내게 옹기는 주 이상해.. 어? 아니야.. 왜..왜..왜..뭐야 이거..왜 나와 이거.. 잠깐만요.. 아 도저히 이거 못 듣겠다.. 진짜.. 못 듣겠음.. 좀 무난한..무난한 부분 틀면 안 돼? 하아아아.. 아 국내선 감? 오케이 국내선 감 국내선 감 어..이번엔 손 나올수도 있어! 어..이번엔 손 나올수도 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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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렛타임 휴대전기 꺼져! 국내성 안돼!!! 아오지 가기 싫어 안되는데 아우치 가면 안되는데 아우치 강 나오죠 어 미쳤나봐 오용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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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식왔네요 어? 하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것도 저거 미리 잘하겠어요 따로 아 어? 어? 어떡하지? 뭐 넣지? 넣을 게 없는데 이제? 넋은하게 한 번 말해봐 둘러대지 말고 나를 나를 한 번 쳐다봐 머뭇대지 말고 넋은하게 나를 녹여봐 사랑한단 말이야 제발 들어 한 번 뿐이야 사랑한단 말이야 설마 설마 했던 이망 사랑한다 했던 이망 역시나 망설이네 그럴 줄 알았지만 혹시나 했었지만 드디어 돌아온 말 나도 사랑해 아싸 가오리야 아싸라 비아비야 아싸 가오리야 아싸라 비아비야 내겐 너뿐이야 잘 살아보려니까 나만 믿고 그냥 따라와 아싸가오리야 아싸라 비아비야 아싸라 비아비야 아싸라 비아 비아 창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목? 아 방목을 뭐고 말을 해? 아니 감각의 은향님님. 팬클럽가일 1915번째 팬가일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팬가일 고맙습니다. 아... 이글이요? 어? 장비가 없어요. 어? 됐어요. 안좋았군. 결과는 책임지지않아. 단단한 손 나와라. 장비는 챙겨왔게. 그걸로 하겠어? 아 그래야 내 손도 없어져요? 잠깐만요. 장비는 챙겨왔게. 그걸로 하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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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리하셔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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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되겠다 가야겠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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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 간다 필살기 아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이제 한 번 닫고 가자 이거 아 그냥 나오자 이번에 진짜 장갑 가자 한 번에 가자 아 돌겠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아 나 한 살려줘 아우티 갈 것 같아 아 좀 도와주세요 추천 좀 눌러줘 아 개무서워 백안님 한계 감사합니다 아 좀 나와줘라 진짜 아 돌겠다니까 마르렐 유니큐 다 벗기래 미쳐가지고 보여요 마르렐 유니큐 다 벗기래 아 그냥 입은 아 나 못해 나 그런거 아 나와라 좀 나와 장갑 오케이 나와 장갑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둘게öll 세제 아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졸기네 진짜 아 이거 이거 틀면 안 돼 이 노래 틀면 안 돼 이 노래 틀면 안 돼 녹화 때는 이 노래 틀면은 잘리더라고 아 그걸로 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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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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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돼 칼이 들어와던 귀요나게 공룡 아 아 아 으 2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인증번호 내로 하고 아 아 아 아 아 Q. 하... 걔나디! 충전했어. 뽑을 거야. 집중력이 starting,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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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본심이 나올건. 아하 근데 하긴 했는데 뭐해야 되 이걸로? 뭐 해야 돼요 이걸로? 이걸로 해야겠다. 장갑이 나와야 되니까 장갑을 넣어야겠다. 장갑이랑 제일 좋은 유니크 하나 넣으면 되겠지? 뭐가 제일 좋지 여기 다음에? 바지지? 바지 넣었고 솔직히 이렇게 했으면 죽겠지. 아! 손만 세개? 아니! 아니! 아 리그 왜 맞추는 거야 대체? 에이! 엘리셔! 엘리셔 없었어. 엘리셔 안 쓰잖아. 안 됨? 돌겠네 나 진짜. 돌겠네 나 진짜. 엘리셔. 엘리셔. 사라 안 돼. 아 잘 생각해봐 주차 이 이.. 못생긴 애로 하자 못생긴 애 레벨카.. 레벨카 쿨? 레벨카 어때? 레벨카 못생겼어 레벨카 곱 아 오케이 오케이 얘는 아예 답이 없음 희망도 없음 꿈도 희망도 없음 나이도 다 먹어서 이제 답 끝났음 노답 아아.. 머너지 그래서 아 진짜 머너 철가방법 아 유니클 하나 뽑아볼까 그냥? 아니 유니클을 뽑아보자 어? 우리 유니클을 뽑아보는 것 같아 유니클 어? 유니클 뽑아보면 되지 어 유니클 뽑으면 되지 유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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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벗겨야 돼? 콜라보 아까 콜라보? 아! 어떻게 생각해요? 타라 한 개, 엘리 한 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니야, 아직, 아직, 아직 안, 아직, 아직 유니크 안 건드렸어. 아직 유니크 안 건드렸어요. 아직 아니야. 미쳐봐, 아직 안 건드렸다니까. 기사님. 기제적으로. 아니! 또 웃음. 아니야, 타라 써야 돼. 출나봐. 켁펀치 한 빵... 루이스는 안 돼요? 루이스 방목은? 루이스 써요? 아 써? 아하... 힝로다비시네 진짜... 아 뭐 넣어야 돼 진짜? 아 빨리 뽑자 우리 진짜 이번에... 린 공모가 안 됨? 린! 린 공모!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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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 설득 시키기 개 힘듦... 린! 린! 잠깐만... 린! 린! 아까워... 이제 해야돼? 타라 날린다고? 나 여기다가 하나 넣는다 그럼 이 중의 제일 쓰레기가 뭐지 나 이거 없는데 그니까 그럼 이거? 상이 갈게 상이 다? 아 타라 진짜 미쳤나봐 미스트텐짱님 감사합니다 두근두근 내 맘 설레게 몰래 입맞추네 마음에 들어 그걸로 하겠어? 아 방목이자 이거는 왜 자연스럽게 들어가려고 그래 아아 líng이 우리가 있어 그 어디로 떠나도 내 가슴이 멈춰도 너와 함께 할래 그냥 앞뚱어 끝나지 않은 길 어둡기만 한길 주저않고 꾸지 복이 하고플 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전화와요 빨리 다? 그럼 그러면 머리할껴 다? 안돼 아까워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할 때 애기장처럼 해봐 어? 남계정이라고 막 하는게 아니고 내계정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라고 아깝다니까 성의없게 막 하면 안돼 에이 에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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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깝다 으 아깝다 어깝다 아깝다 mês 어우 너무 오후 두 개로 해줘요? 간다 그럼 잘 가 미안해 널 못 지켰어 저 게이한테서 잘 가렴 모두 나의 잘못이야 널 지켜내지 못했어 아 죄책감을 느낀다 잘 가렴 아 장갑 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많은 장وم 아! 차가! 아! 차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 노래 제목이요? 아 나 리카 파는 해야겠어 진짜 안되겠어 이거에요 노래 제목 아 나 리카 해야겠다 진짜 디멘션 강화만 팔아라 오늘도 멋진 좋은 보급품들이 도착했어요 아니 왜 디멘션 빼고 다 파는거야 음! 잘생겼군 음! 잘생겼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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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맞췄어 나 어 없어? 조커클럽? 아 어떡하지? 그냥 함? 그냥 함? 필요한거요? 나는 이거 좋다. Fentance 진짜 나갈거같아. 아 나 벤타치 진짜 나갈거같아. 저 아 아 어 왜요 왜요 네 선택형 부스터가 있어요 리칸 리칸 아 그럼 뭐 해야 돼 뭐가 뭐가 없는데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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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자 레이튼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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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